안녕하세요 딸림의 보라입니다 이번주 도전 퀘스트 거대한 드래곤 앞에서 보물찾기 진행하겠습니다 스피드점 모두 들어가시구요 방을 만들어 줍니다 지도는 도검 용의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추가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맵에서 거대한 용은 양갈래로 갈라지는 두개의 길이죠 아마 그쪽에 있을겁니다 그때까지 신나게 달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구요 어딨냐 여기 우측 앞에 이렇게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보물상자로 벗고 달리겠습니다 이번 퀘스트 도검 용의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 퀘스트 완료되었구요 자 구독을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되셨으면 달리는 꼬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윤 DNC